이것도 정말 신납니다 셋째 Are you gonna be my girl? 너 내 여자 해라!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되라! 노래 도입부에 탬버린을 제가 치는데 탬버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악기더라고요 기타 베이스보다 탬버린이 더 어려운데? 준비되셨나요 여러분? 네 보여줬어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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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